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천탕이 왔습니다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음지가 아까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또 끝였어요 하나 비 맞으면서 스파 하려고 오는데 비가 끝이네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그러는데 비가 끝였어요 아 오랜만에 한 4개월 만에 와봤는데 역시 스파 유성온천스파 아닙니까 최고죠 아쉬운게 있다면 여기에서 와인하고 우동같은거 판매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걸 팔지않는 손님들이 좀 있는 관계로 길게는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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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는 좀 오랜만에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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